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람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큰 돈복이나 대운을 만나기 전에는 미리 나타나는 증오들이 있다고 합니다. 오늘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는 동시성의 출현입니다.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. 돈복이 터지고 운이 또 극적인 반전을 앞둘 땐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둘째는 그 긍정적인 그 직관현상인데요. 어떤 그 의미 있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인데도 또 입에서부터 말이죠. 흥얼흥얼 그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. 이렇게 그 사람이 미리 그 흥분이나 또 기대 또는 그 말할 수 없는 또 주체 못할 그런 느낌들을 미리 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. 셋째는 그 횡재수의 출현입니다. 행운이 그 시동을 거는 그 전조입니다. 한 번도 그 안되던 그 롯데의 5등짜리부터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런 경우에 또 5등짜리라고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시작이니까요. 넷째는 그 제발로 찾아 들어온 그 응답하라 추억이 되는 셈인데요. 그동안 그 소식이 끊겼던 그 귀한 사람이나 또 친구, 지인 이런 사람과 그 극적으로 다시 연결이 되고 다시 그 소식이 닿을 때 또는 그 주거라고 찾을 수 없었던 그 분실한 어떤 물건을 우연히 그 찾게 된다면 이런 경우도 또 틀림없이 큰 그 돈복과 또 대운이 들어오는 그 전조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생활하시면서 이런 그 전조가 느껴질 때 그때는 그 큰 돈복이 터지고 대운이 들어오는 그 시작으로 보시면 또 틀림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